안녕하세요 마미기입니다. 오늘도 Feed&Grow Fish이 돌아왔습니다. 요청이 있으셔서 백사가리 한번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강력한 물고기는 안 좋아하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 드려야죠. 그렇죠? 너무 쉽잖아. 죽었더니 왜 내 시체를 누가 벌써 예약해놨어요. 이거 마음에 안드는데? 내가 먹을라고 내가 여기서 딱 죽었구만. 아니죠. 우연의 일치죠. 우연히 죽은 곳에서 백사가리가 나타나더라. 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종류별로 모든 종류 하나씩 다 먹어볼까요? 우선 말미자리도 한 마리 먹어주시구요. 게도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불가사리 먹으러 가볼까요? 불가사리 뭐 한방에 호로록 되겠지? 불가사리가 왜 씨가 말랐어? 여깄다 불가사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 블루 호로록 어디갔어? 뭐야? 먹었어? 못 먹었어? 경험치 20%가 여기 열대어 먹었구요. 블루를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모르겠네? 이제 지나갑시다. 새우 새우도 먹어줘야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친구가 아까 먹은 놈이고 저쪽에 가면은 비보스 친구들이 있잖아요? 비보스를 먹어줘야죠. 순서대로 여기 비보스 짭돌이가 있네요. 짭돌이도 하나 먹어주시고 짭돌이 어디갔니? 보호색이네? 호로록 경험치 108 번뇌가 많은 친구에요. 경험치 108 비보스도 하나 먹어주시고 여기 다랑어 다랑어? 방어 그리고 얘는 물었으냐? 호로록이 안되니까 줄돔 이제부터 물어야 되네요 줄돔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청쇄치 순서대로 잘 오네 아주 그냥 줄을 사시오 어디갔어? 청쇄치 새하다 사라졌다 얘는 아까 먹었고 짭돌이도 먹었는데 시체가 있으니까 먹어주고요 원래 상어가 바닥에 청소 붙잖아요 청소해줘야죠 여기 폴리아 한방에 그냥 분쇄까지 내버리니까 믹서죠 믹서 어 어 이 친구야 그거 내가 먹었으면 하는데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먹었으면 안 되니까 그치? 이 친구 보소? 위아래가 없는 놈이요 어 내가 내가 먹는다고 했어 안했어 했어 안했어 자 고대우도 먹어주시고요 왠지 멱살이 잡고 흔드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먹어도 호로록 여기 새우가 있죠 아이고 넌 새우가 아니잖아 가시를 가시를 통째로 살거였더니 블루 아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나서 새우도 방금 호로록 예 아니모 크라운피쉬도 호로록 아구를 안먹었네 어이구야 던져버렸어 아구도 호로록 상어가 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같은 동족이지만 호로록 종이별로 다 먹었나요? 이제 안먹은 놈 없나요? 아 문어를 안먹었다 문어를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편식 안하고 골고루 다 먹었더니 레벨이 몇? 레벨이 3 음 에 역시 편식 골고루 먹어봤자 몸에 도움이 되는거 하나도 없구요 그냥 다식이 최고다 그냥 보이는 적죠 다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식 없이 먹어봤자 남는게 뭐가 있어? 엄마 말 들어가지고 좋은 일 하나도 없네 그냥 아니구요 아 맞다 아까 정세치를 못 먹었구나 정세치를 못 먹어서 그래서 레벨이 별로 안올랐나봐요 종이별로 하나씩 먹었으면은 이제 뭐야 영양보너스로 레벨이 갑자기 10개씩 오르고 그래야되는데 그런거 없네요 역시 물고기는 자기가 좋아하는거 하나만 먹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편식 누가 골고루 먹으라고? 사람이나 해당되는 얘기고 물고기는 편식 해줘도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먹으면 돼 생각해보니까 해체하고 나면 고기가 한종류 있잖아 이게 다 어제 유전자 추적된 물고기라가지고 같은 DNA에서 나온 물고기들이에요 고기가 다 똑같애 자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형태에서 가끔 부스터만 써주시면 알아서 뱃속으로 물고기들이 쏙쏙 들어오는데 경험치가 별로다 별로죠? 그런거 먹어봤자 얼마나 들어와 경험치 170 경험치 보너스가 없다는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놈의 백상아리는 근데 니가 나보다 더 큰거 같다? 자 오늘의 목표는 저놈을 호로록 해버리도록 합시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인데 왜 둘이 있어 둘이 있으면 안되죠? 같은 동종은 또 공격이 안돼 어떻게 해야돼? 호로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구석에 콜을 받고서 부비적부비적 하면서 호로록 호로록 하면은 경험치가 20씩 30씩 아주 쪼잔하게 들어옵니다 간에 기별도 안가죠? 간에 기별이 간다는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밥을 미친 듯이 처먹다보면은 위가 빵빵해질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빵해진 위가 간을 눌러서 간에 많이 먹으면 간에 기별이 간다는 얘기죠? 간에 위가 저 여깄어요 하고 간에 기별이 안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뱉어지게 안 먹었다는 얘기니까 건강하게 먹고 있다는 얘기죠? 뭐 기본적으로 다 호로록 대평을 가 우리는 간에 기별이 안가도록 먹어줘야 되는데 다 사람 얘기고 이런 물고기 피드앤그로프식 기준으로는 몸에 안좋은 짓을 막 해야되요 폭식 포식 그리고 뭐 골고루 접시 이런거 없고 편식 뭐 이런거 막 해줘야됩니다 그래야지 급속성장의 지름길이에요 한가지만 구속에서 한가지만 스폰대선대서 미친 듯이 먹어주는게 야 너 좀 컸다? 물어줘야되네 나 이빨 쎄게 하지마라 그런게 성장의 지름길이죠 48 저만큼 먹어서 뭐해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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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8만 돼도 웬만한거 다 호로록이죠 보거의 식탁에서 4인분 보거정식 한번 먹어볼까요? 보거정식 여기서 끊임없이 나온다는거 부풀면 경험치 229 주고 안 부풀면은 75 주고 이거 몽미? 키워먹으라니 경험치를 74 28 75 35 경험치 4배를 뻥튀기 시켜먹을 수 있는 뻥튀기 찬스가 있네 이 보거는 제가 기분 탓인가 했는데 역시 레알이네요 레알 커다라해지면은 경험치를 더 줘 고기도 더 나와 얘네가 분명히 주변에 있는 바닷물을 흡입해가지고 고기가 나오는걸텐데 커다라지는걸텐데 왜 고기가 더 나오죠? 물먹인서를 도축하면은 고기가 더 나온다는건 레알이었습니다 도축하기 전에 물을 좀 먹여줘야겠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증거죠 그럴렵잖아 이거 보거 워낙 4마리니까 74 28 거의 아기 한마리 호로록 하는거 4마리씩 호로록 하니까 똑같네 그래도 은근히 쪼렙 되는 꿀이네요 꿀자리를 하나 더 찾아버렸습니다 보거를 호로록 하지 못할땐 아기를 호로록 아 거꾸로 되잖아 제 머릿속에 뒤죽박죽이라 회로가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나봐요 자 다시 제대로 끊어서 연결해주시고 연결하기면 확 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시 연결해주니까 이제 뇌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느낌이 들죠 기분탓이구요 작동안합니다 여기 무슨 파티가 벌어졌냐 파티하면 나도 껴야지 싸움이야 나도 껴야지 이렇게 싹 파티 끝났구요 파티 끝 덕분에 보거들이 숨쉴 공간이 좀 생겼죠 여기서 만티셔스 림프트 어쨌든 저기서 쪼렙돼 저네들 호로록 보거 호로록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커다란 물고기를 호로록 할 여력이 남았죠 그러면 저기 가서 아기를 호로록 하든지 아니면 조옥에 가서 귀상을 호로록 하든지 아기 없네 아기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아기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형님들이 해놓으신 일을 뒷처리를 해야죠 지저분하니까 여기 그렇게 고개가 둥둥 떠나지면 여기 백상활이 왔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다시 아무도 안오니까 자 이제 귀상 호로록이죠 그냥 그럼 또 호로록이지 뭐 호로록 얘가 머리가 빳빳해가지고 회전이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507 보너스 같은거 없구요 뭐 그냥 얘는 레벨이 한 레벨 초창기부터 그냥 호로록 하기 때문에 이빨은 그럴듯한데 쓸 일이 없어 이빨을 그냥 다 다 호로록인데 뭐 이빨을 왜 쓰나 이빨은 장식이다 그런거 알 수가 있죠 그런거 알 수가 있죠 씹기가 귀찮아 자 그래도 커다란 놈은 또 씹어줘야죠 야 고대에 최면이 있지 이런데로 숨어 들어오냐 데미지가 90 얼마 들어갔던 것 같은데 170이 들어가네 너는 껍질이 딱딱하니 혹시 그렇네 91 고대에는 장갑이 있습니다 원래 저렇게 생긴 것들은 다 장갑을 끼고나죠 고무장갑 무슨 소리 하는거죠 네 그렇구요 자 여기 3마리가 다 모였네 스폰 데는 스폰 위치가 좀 뒤죽박죽이라 한꺼번에 호로록 하질 못해서 경험치는 어차피 아기랑 똑같이 좋은데 이거 머리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거 호로록 하고 있다보면 아기를 찾게 되는 그렇게 되는거죠 아기가 아기가 최고에요 그냥 이 게임은 아기로 시작해서 아기로 끝납니다 아이고 형님 사냥하셨네 내가 먹어드리지 내가 형님인데 이제 좀 있어라 좀 기다려봐라 너 호로록 해준다 오래 안 걸릴거에요 아마도 이게 백성아리가 은근 레벨이 잘 오르거든요 바라쿠다라만 다릅니다 바라쿠다라는 레벨이 쓰레기같이 안오르던데 벌써 24잖아 돈벌기도 최고로 쉽죠 자 여기 두 마리를 먹어줘야 두 마리 동시흡입 동시패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자 등칫값 못하고 여기서 아기 호로록 하고 있는거에요 신나죠? 난 이게 제일 좋더라 이 게임은 오른쪽 클릭하고 잘 먹고있나 이렇게 구경하는게 여기가 게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구터에서 요거 먹고있는게 돈이 18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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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원씩 18원씩 누가 나 욕하는건가 아니지 18 18 하고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구요 그럼 레벨 30일 됐잖아 이거 궁극의 사냥터잖아요 사냥터도 아니지 먹방 식당 뭐라고 불러야돼 무한리필 한우 무한리필도 아니고 가격대 성능비 최고 시간대 레벨비가 압도 압도죠 압도 이런 사냥터는 두번 다시 없습니다 세번 다시 없구요 레벨 36에 얘도 한 레벨 40대면 고대 호로록 할텐데 고대 호로록이 레벨 몇에다 되는지 우리 궁금하니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호로록 한번 호로록 하러 가봅시다 사실 저기 가만히 있는게 레벨은 훨씬 빨리 올라요 돌 뒤에 숨어봤자 소용없는데 소용없는데 벽 뒤에 숨어도 소용없는데 레벨 38 고대 호로록 안되구요 자 39에 다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뭐야 뭐야 부스터가 있네 이걸 이용하면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부스터 공격 부스터 공격 안되네 어떻게 된거지 레벨 39에 도전해야되는데 도전하기 전에 멀리도 가네 도전하려면 레벨 올려야되잖아 그러면 고대를 또 잡아야되네 오케이 레벨 39에 재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호로록 잘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원래 몸을 풀어줘야되잖아요 입을 풀어주고 위를 좀 풀어줘야되요 밥 먹기전에 위를 좀 널널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많이 먹어서 위를 늘려주는거죠 굶어가지고 위를 널널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레벨 39면 뭐야 에이티필드가 에이티필드인가 에이티필드인가 무슨 방어벽이 있었고 앞에 왜이러지 나무에 걸리면 못가는게 아니라 튕겨져 나오는 판정이 좀 이상해졌네 하여튼 모르는 잠수함 패치가 많아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이것저것 메뉴를 보는데 이렇게 자동 업데이트를 켜놔서 그런지 아니면 패치 버전은 바뀐게 없는데 조금씩 메뉴가 바뀌어요 지금 멀티플레이어 메뉴 들어갔더니 비버스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구요 뭐가 어떻게 된건지 내가 버그가 있는건지 다시 체크를 해봤나 이거 호로록 되는지 확인해 봐야되는데 호로록 안되구요 39에도 40에도 안되네 39에도 안되는게 아니라 나 언제 40 됐어 야 나 꼈어 나 꼈다고 그러면 도와주를 안하고 다 도망가죠 방구 낀줄 알고 다른 언어를 찾아야겠다 원래 폭행당하고 있거나 이럴때도 강도다 그러고 뭐 그럼 뭐 아무도 안 도와주러 오죠 특히 여성분들 성추행 뭐 이런거 나오실 때 살려주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온다고 그래요 뭐라고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되요 불이야 그러고 불구경하러 다 온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런거에요 삶의 지혜죠 우선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자 불이야 아니 내가 왜 내가 불인데 내가 파이어 셀프인데 자 고대 호로록 레벨 41에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고대 어디갔니 고대가 냄새 맡고 도망갔죠 제가 껴더니 냄새 맡고 도망갔어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네 고거는 고대 귀삼어 이건 고대 청새치 고대 다랑어? 정어리? 고대 보거 다 고대 옵니다 아 고대 어디갔어? 저기있네 아이애들이 이렇게 레벨을 높여놓으면 호로록이 되는지 안되지 내가 구별이 안되잖아 안된다 넌 레벨이 높아서 그런거 같으니까 일단 죽어 레벨 42에 다시 호로록 하러 가볼게요 가는길에 보거 식탁 좀 정량해주고 보거 정식이 조랩 때 꿀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 알아냈네요 보거 4마리씩 그렇게 뭉쳐서 스폰을 하게 만들어놨냐 레벨 42 안되구요 흔들흔들흔들흔들 멱살을 잡아주는거죠 돈으로 한각 보이실께요 멱살을 잡는거죠 그러면 채권추신분 위반으로 잡혀 들어가는거죠 그렇게 채권추신분하면 안됩니다 불법이에요 당당하게 신고하십시오 자 돈을 갚는건 갚는거고 자 돈 빌린 사람들도 외식하고 그럴 수 있어요 돈 빌렸는데 어디 빌린 돈으로 외식하냐 돈 갚을 생각은 안하고 그럴 돈 있으면 돈 갚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살아야지 조금씩 조금씩 연체만 안되면 되는겁니다 빌린 돈으로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갚으면 되지 돈을 안갚고 연체가 이빠이 됐는데 그러고 있다 그러면 돈 갚을 생각이 없는거죠 그러면 욕해도 되고요 돈 빌린 사람은 죄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빚쟁이가 거의 80%입니다 아파트 대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엔 빚쟁이가 90%죠 우선 대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빚쟁이 빚을 지도록 돼있어요 빚진게 제가 아니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무슨소리야 이렇게 레벨 44? 오케이 44정도면 호로록 되네요 제가 안 움직이고 저기서 기상 호로록 하고 있었으면 지금 레벨이 얼마큼 됐을까요? 레벨이 농담 아니라 한 60 됐을 것 같은데요 다시 아쉬운 마음에 돌아와봤지만 어디론가 다 흩어졌죠 그러면 이제 드래곤볼을 모으듯이 하나씩 모아야돼요 여기 하나 모았고 저기서 다시 스폰이 되고 있겠죠 고놈이 빠져나오기 전에 나머지 둘 다 잡아가지고 세 마리를 동시에 호로록 해줘야지 동시 패션으로 레벨이 빠바바밤 오르는데 안 되니까 일단 기상호부터 정리해줍시다 기상호는 원한이 많아가지고 원한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잘 죽어 그러면 잘 죽고 나면 저기서 저기서 스폰 되는 너플로 가면 안되지 그러면 다시 이쪽 스폰 장소 이쪽으로 오시고요 두 마리씩 호로록 하려고 했는데 또 어디 가버렸나 몸이 날렵해요 기상호가 생긴건 되게 기상어처럼 생겼는데 되게 날렵해요 그럼 기상어가 기상어처럼 생겼지 표현력이 가면 갈수록 방송을 한번 할수록 표현이 다채로워지고 풍부해지고 언어에 대한 발달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 발달 사항이라니 점점 쓰는 단어도 똑같아지고 아무 생각도 안나고 언어 장애가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도 더 버벅거리게 되고 인간도 버퍼링에 걸린다는 사실을 놓고 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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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농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말을 세네 번씩 반복을 하게 돼요 내가 컴퓨터가 되고 있다구나 내가 알파고다 이런 생각을 해봤죠 결론 이상한데 아니구요 결론 안 이상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든 내 마음이지 이게 오픈 요즘 또 오픈월드 게임이 요요행이잖아요 이거 또 게임 방송과 더불어서 알고 싶은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오픈월드 제 대가리 속도 오픈월드입니다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죠 요거 백상어리 호로록 하려면 농담 아니라 1시간 넘게 걸리겠는데 호로록 하고 편집해야겠다 호로록 해놓고 일찍 와서 보신 분들은 이거 다 보셔야 되요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유튜브의 편집기 기능을 이용해서 화끈하게 잘라버리죠 그래서 딴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레벨이 뿅 하고 오르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가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멋떠러지게 효과도 넣고 막 해봤는데 렌더링 하는 동안 내가 컴퓨터를 못쓰니까 컴퓨터 CPU 사용률이 99%죠 100%는 왜 안되는지 몰라 아무것도 못하니까 에이 퀄리티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역시 유튜브 CPU 빌려가지고 편집하는 거죠 아 그냥 잘라서 붙이는 거는 렌더링 안하고 잘라서 붙일 수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렌더링 안하고 잘라서 붙여야겠다 그래서 옛날에 자막도 들어가고 막 특수효과 들어가고 막 이런 동영상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편집이 재밌을 때 한 거고 대충 하다 보니까 심드렁하죠 그래서 게임도 심드렁하게 편집도 심드렁하게 하는 거죠 자 오 크다 사이즈를 잴 때는 이게 얼마나 컸는지 우선 구별이 잘 안... 통에 머리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크기를 컸는지 알 수 있죠 이거는 1차 단계에 통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헤헤 안에 무 있는 공포형어죠 통에 안 들어가니까 이게 좀 큰 거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잴 일만한 곳이 자 요... 쉽... 쉽고 알기라고 하죠 영어로 그냥 개어너로 그래갖고 여기 들어가 보는 거죠 법무니 여기서 자고 있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니가 여기에 있으니까 리스폰이 안 되지 이제 여기 못 들어갈 사이즈가 되면은 꽤나 큰 거에요 거기 못 들어갈 사이즈가 될 수가 있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사이즈를 잴 일만한 곳이 어... 저기 제 냉장고죠 냉장고에 머리를 집어넣어 보는 거에요 음... 요기 요기 요 동굴도 한번 사이즈를 잴 일만하고 허리도 내재는 곳이죠 그리고 냉장고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아직은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 조금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냉장고는 심해로 가는 마법의 문이죠 해리포터가 보면은 저 마법의 세계로 가는 문 있잖아요 저 냉장고가 바로 작은 사이즈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들은 벽을 못 뚫기 때문에 저 냉장고가 마법의 문입니다 심해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별의별 쓸데없는 걸 알고 있죠 네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쓸데없는 짓만 하죠 쓸데없는 짓만 어떻게 하면 꼼수를 찾을 수 있을까 가진 노력 끝에 꼼수를 찾는 것도 주먹구구시로 찾는 거 아니에요 가설을 세우고 입증을 하고 이게 완전한 순수 과학이거든요 예 포장지셨구요 그냥 막 주먹구구시 주먹구구시로 찾는 겁니다 마치 해킹하듯이 여러분 해킹 어떻게 고성하게 막 멋있게 무슨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거 같죠 막 다 해보는 거예요 하다보면은 인간이 신기하게 패턴이란 걸 익히게 돼가지고 공과 일의 숫자를 막 헤매다 보면 패턴이란 걸 익히게 돼서 어느 순간 해킹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 보자 초급 단계 해킹 얘기하는 거구요 고난의 단계는 저도 모릅니다 흡입하고 나서 씹기 물도 씹어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된다는 어디서 개소리를 들었는데 완전 개소리구요 우유도 씹어 먹으라 막 이런 얘기 옛날에 있었어요 자 뭐 호로록은 계속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건 아이 원추죠 백상아리 호로록 택도 없죠 59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 호로록이 잘 되는 거 봐서 표시는 없지만 저도 또 다름대로 가설이 있어요 얘도 골리아처럼 작은 물고기 자기 사이즈보다 큰 놈 호로록 할 수 있는 패시브가 있다는 전 가설을 세우고 있거든요 왜냐면 호로록이 너무 잘 돼 크기에 비해서 그렇다면 고일리아시 제 백상아리 호로록 한 대 레벨이 80이 필요하거든요 얘도 최대한 80이 필요한 거고 얘도 먹고 컸잖아요 100에서 120 정도에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복어정식 하나 먹어보고요 어릴 때 먹은 맛 잊지 못하잖아요 보통 사이즈가 크면 속도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기가 되긴 밸런스가 많고 사기가 되긴 하는데 너무 답답하잖아 아니면 엄청 빠르다는 주변에 막 회오리가 친다든지 커다란 물고기가 움직이면은 주변에 파문이 장난이 아닐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물고기가 막 휘청휘청 거리면서 막 저기저기 튕겨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빨려들어오든지 막 뭔가 커다란 거에 대한 메리트를 좀 줬으면 하는 괜히 뻘소리였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아 이 친구가 왜 말을 안 하지? 현자 타임이 왔나? 현자 타임이 왔다는 얘기는 게임 하기 전에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하고 왔다는 얘기죠 아 드럽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왜 들죠? 근데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죠? 논리 구조가 이상하죠? 네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만 들어있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뇌 구조가 시냅스가 랜덤하게 연결이 돼있어 너 공중에서 뭐하니? 기다리고 있다가 먹어버려야지 오이씨 낚였다 낚였어 미사일 발사 시냅스가 랜덤으로 너 때문에 내가 좋은 구경하고 왔다 아 고맙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먹어버렸네 뇌가 랜덤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끔은 건실한 생각도 하고 가끔은 헛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조절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떨 때는 와 나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착각이죠 어쨌든 제가 좀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절이 안 돼?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중요한 일 특히 학창시절 공부해야 될 때 잡생각이 꼬리꼬리를 쳐가지고 시작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서 거기까지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인드맵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회사에 잠깐 들어갔을 때 마인드맵을 막 그리라고 그래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렸더니 딴 사람은 중앙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잘 퍼지잖아요 예쁘게 근데 저는 하나에서 꼬리를 치고 나면 거기서부터 꼬리꼬리꼬리 치는 생각에 계속 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렬로 꼬리를 쫙 쳐가지고 무슨 뱀을 그려놨더라고요 정신병원 가봐야 되는 거죠 ADHC 이런 거 의심되고요 집중 못하고 자 제가 주로 하는 말버릇 중에 하나 있죠 제가 어디까지 하다가 이 얘기가 된거죠 아무 얘기하다가 그냥 이 얘기하면은 항상 말이 이어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이 흘러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냐고 대답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 방송 중에 아닌데 대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무섭죠 그게 바로 공포영화죠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컴퓨터밖에 없는데 컴퓨터가 자아가 생겨가지고 컴퓨터가 자아가 생겨서 길이를 재주는 뭐 그런거죠 어 어디보자 길이를 여기서 잘 모르니까 우선 오링 테스트라고 그러죠 동그란 링에 몸통을 넣어보고요 이게 오링 테스트 맞나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오링 테스트 해봤고요 자 여기 들어가나 아직도 충분히 들어가네요 이제 이정도면 여기를 통해서 이 세계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세계로 빠져나가죠? 이제 여기서 못 돌아오면 망하는 거고요 다시 이세계에 이세계에 갔더니 별거 없더라 다시 우리 세계로 돌아왔고요 여러분 이세계 판타지 이런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판타지 다른 세계로 가는 다른 세계로 가면 뭐가 나아질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다른 세계로 가면 막 갑자기 막 없던 지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마법이 생긴다고 하거나 해가지고 딴세계가서 짱먹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 세계로 딴세계 가면은 특히 옛날에는 모든 마을이 조그맣고 네트웍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로 척살입니다 물론 여기 이방인들을 매우 반기는 에스키모 이런 쪽에 떨어지지 않는 한 가면은 고생만 직사례하다가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는 뭔가 자신의 새로운 지식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맨 처음에는 문명이 그걸 활용해서 뭘 할 것 같죠? 처음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지화가 무서운 겁니다 현지 적응이라는게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이 로레에서 여러분이 전 골드인데 지금 안 한지가 농담이 아니라 두 달 됐거든요 제가 지금 실력이 한 실버 정도 되겠죠 그럼 실력이 똑똑 떨어져서 제가 안하면 실력이 뚝똑 떨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브론즈 가서 학살해야죠 브론즈 가서 학살하고 놀고 있다가 한 3일 되면은 현지 적응이 돼서 이제 제 실력이 브론즈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계에 가서 현지 적응 한 달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지인 되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영웅이 되고 뭘 구하고 해설이죠 현지 적응된다 현지 적응에 무서움을 알려주는 그런 소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방인들이 이 세계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계속 다 현지 적응 돼 가지고 그냥 그 동네에 살아면 되는 거죠 그 아래에서 다 노예 하고 있고 소장농 하고 있고 그런 거죠 다시 돌아갈 생각 검두도 못 내고 자 이제 매직 워드를 쓸 때 쓸 때가 왔죠 제가 무슨 얘기한다 여기까지 왔죠 모르겠고요 레벨 68이다 80, 90까지 올려야 되는데 아직 헛소리 내공이 부족한가봐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쯤 레벨 80이 되어 있기를 바랬는데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68이야 역시 한자리에서 호로록이나 할걸 후회 막급이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게임에 대한 설명은 왜 하나도 안 하냐 왜 이게 이 새끼는 게임을 하려고 음? 방송을 하는 거냐 잡담을 하려고 녹화를 하는 거냐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도 몰라요 왜 보시는지는 음 역시 이게 최고다 돌고 돌고 돌아서 제가 게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여러분 보셨나요 게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여기 돌아와서 이거 호로록 할 때만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게 이게 게임의 정서거든요 한참 돌아가지고 레벨 68 찍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곰 여덟 심각하네 레벨 심각하게 안 오르네 거의 바라쿠다급으로 안오르긴 하네요 체력도 3천밖에 안돼 레벨 75인데 백상하리가 뭐 초반만 좋았지 후반엔 좋을 거 하나도 없네요 물론 커다랗게 키워서 가득 채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역시 편집을 해야겠어요 초반에 보시는 분들만 볼 수 있구요 아 일찍 제 헛소리를 풀버전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찍 일찍 와가지고 보고 계시면은 올리자마자 알람을 켜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동영상 뿐만 아니라 보기 싫어하는 동영상 제가 쓰레기 엄청 올리거든요 쓰레기통이야 제 채널이 뭐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중에 재활용품을 찾아내는 그런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중에 재밌는 그나마 볼만한 영상들 찾아내시면은 여러분도 뿌듯하고 저도 뿌듯하고 여러분 쓸만한 재밌는 동영상을 찾느라고 다른 쓰레기들 조회수 올려주셨잖아요 그럼 개이득이죠 뭔 소리 하는거야 하여튼 초반에 올리신 분들만 제가 하는 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간 헛소리들 들으실 수 있다는거 정갈한 편집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일주일 이따 찾아오시면은 일주일 내에는 너무 길다 헛소리가 너무 길다 이거는 한화면이 고정화면이다 이거는 분명히 동영상인데 스틸컷이랑 구분이 안간다 이런 부분 아니면은 삽질을 너무했다 끊임없이 죽었다 이런 부분 다 잘라져서 없어집니다 음 어디보자 이 부분도 분명히 편집돼서 없어지겠죠 이거 호로록 하고 있는거 왜 보여주겠어요 하고서 편집안해놓은 것도 엄청나게 까먹고 어디보자 어디까지 왔냐 90일 잠깐 90일이면 한번 시도 아 쟤가 박사가리가 컸잖아 제가 스테핑 백사가리만 한번 시도를 해보겠는데 그래도 한번 호로록이 되는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 왔다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옆구리 밀고 있죠 오우 사이드 호킹 좋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는 흡입 거리를 판단해주는 그런 놀이죠 우선 흡입 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귀성어 한마리 흡입해 주시구요 귀성어 아귀 한마리 흡입해 주시구요 자 이정도 사이즈 90이면 여기서부터 흡입이 되야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가까이 가자 어디갔어 어떻게 숨었냐 자 여기서부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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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아이고 앵글이 안 좋네 뒤로 뒤로 가면서 어디서부터 흡입이 되냐 보고있어 여기도 하다인데 이정도 밖에 안돼 거리가 저 꽃게편 보시면은 흡입이 지립니다 꽃게 우선 레벨이 더 높았던 것 아닌데 레벨 비슷했는데 흡입력도 떨어지네 사이즈에 비례해서 그런가요 사이즈는 또 체력에 비례하고 얘가 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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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는거에 비해서 체력이 별로 안오라서 그런지 흡입 강도도 쓰레기네요 이거 바라쿠타급 쓰레기가 되는데 갑자기 너 바라쿠타 형이니 혹시 잠깐 모양을 보니까 얘도 좀 크고 아름다운 몽둥이처럼 생기긴 했는데 두께도 장난아니고 지느러미만 좀 작으면은 지느러미 이렇게 세군데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이것도 무슨 수술하면 달아준다고 그런거 같긴 한데 또 왜 글러가니 글러가면 안되죠 온가족이 건전하게 마루에서 커다란 프로젝션 TV를 놓고 보고 계실텐데 그럴리 없죠 네 그럴리 없구요 레벨 9 레벨 레벨 10 찍었으면은 10 100 아니 엄청 큰 숫자는 헷갈릴 수가 있죠 어떻게 99랑 9를 헷갈리고 10이랑 100을 헷갈릴 수가 있죠 이거 뇌 해부각 아닙니까 해부 한번 해봐야되는데 뇌 뭐가 들어있나 뇌 레벨 100은 택도 없네 121분 110 아 저 백사가리가 너무 큰 놈이라 저거 암매장 시작하자마자 죽여버리고 조그만놈 조그만놈 안매장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 얘가 좀 부족했네요 준비가 부족했어 이거 뭐야 야 똥배 치워 크고 아름다운 모습을 백사가리가 앵글이 안 좋네요 얘가 카메라 중심축이 머리 쪽에 있는게 아니라 저기 똥꼬 근처에 있네요 똥꼬 근처에 있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몸통 뚫기는 쉽네 어 이거 무슨 머리 자라는 화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머리 자라는 화분 좋구요 딱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나름 귀엽게 생겼네 뭔짓이지 지금 어 뭐 어차피 흡입하고 있는데 사실 거리 재려고 얼마나 흡입하나 거리를 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짓이 되고 있죠 얘가 왜 공 어 얘는 벽에 박히는게 아니라 벽을 뚫고 앵글이 보이네 그것도 나름 괜찮네 아 여기까지 밖에 안돼 너무 야 레벨 108인데 흡입강도 너무 약한거 아니냐 꽃게는 이 레벨에 벌써 저쪽에서 남떠러지에 떨어질까 말까 했는데 흡입하고 있었는데 자 물고기마다 레벨에 따른 흡입력이 다르다는거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백상아리는 초반에만 무적이고 초반에는 시원한데 그 다음에는 쓰레기라는거 그냥 천적이 없으니까 돈 벌기싶다 정도 그 외에 의미가 없네요 어쨌든 오늘 백상아리를 만렙 찍어보겠습니다 만렙 몇시간이 걸릴지 세간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약간 꼬라지를 보니까 그정도 걸릴 것 같아요 농담 아니라 가물치 가물치 만렙 찍는 다른에 웬만한 1시간이면 끝나는데 아 그래서 제가 오른쪽 클립 누르고 있는 매크로를 만든다 만든다 하면서 절대 안 만들죠 손가락이 아파 그래서 가끔 제 동영상 보면 무슨 지식지식하는 이상한 소리 나죠 테이프 붙이는 소리 오른쪽 마술 테이프로 붙이는 이거 매크로라고 불러야돼 원시적인 매크로죠 이것도 매크로입니다 사람이 하는 복잡 귀찮은 일 대신 해주는 거니까 자 레벨 120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볼게요 에너지 5천밖에 안 돼? 상쓰레기 인정각입니다 바라쿠타 형님으로 인정합니다 레벨도 이렇게 안 오르고 체력도 이렇게 안 오르고 오케이 120 가자 백상아리 흡입하러 가볼까요 니가 백상아리냐? 어우 백상아리가 작아졌는데 걸렸고요 너냐 룻 이거 어떻게 죽여버릴 수 없나? 탁 쳐가지고 공중으로 날려가지고 탁 쳐가지고 공중으로 날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쌈박한 방법 없을까요? 작은 놈은 흡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꼬리치기 실패 다시 한번 꼬리치기 한번만 배에 붙었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 배에 붙었다가 꼬리 제가 생각한대로 게임이 다 되더라고 갓게임 이래서 꼬리치면 밖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네 저쪽으로 쳤네 꼬리치기 조금 쳐지긴 하는데 물 밖으로 날려버릴 정도는 아니네요 아휴 또 올려야 돼 또 올려야 돼 자 이 정도 흡입이 됐으면 이제 귀성어도 거리가 되니까 움직이지 않고 흡입할 수 있죠 여기 좋은 점은 가끔 이런 잔채기 물고기도 가끔 흡입할 수 있다는 거 조금 비찾긴 한데 조금이라도 더 빠르겠죠 물론 이제 사이즈가 좀 돼서 흡입이 좀 잘 될 때 얘기에요 섰다 섰어 아 귀성 언제 흡입하냐 귀성을 해 백사관이 언제 흡입하냐 옛날에 나왔다 없어진 물고기들도 좀 다시 할킬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메갈로든 메갈로든 이런 거 있잖아 이 오션맵은 현대 바다로 만들고 저 그레인맵을 고대 바다로 만들 이렇게 분리할 예정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백성아리가 나왔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메갈로든이 더 포대가 있었는데 백성아리 만들었을까 얜 너무 정갈한 모습이잖아요 메갈로든이 뭔가 저 정제되지 않은 원초적인 모습이 있어가지고 뭔가 또 로망을 자극했는데 얘는 무슨 해바라기 수술 받 아니 아 또 왜 글로 가니 글로 가면 안 되죠 글로 가지 않고 말로 가야 됩니다 방송을 하는데 글을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자 어디 봅시다 저 백성아리 백성아리 귀성아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저 아래 저 벽 뒤로 스폰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그럼 한두 마리 빠져나가거든요 그 흡입하는 속도가 떨어져 내가 엄청 크면은 저기서 흡입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127에 흡입 안 되겠죠 사이즈를 비교를 해가지고 흡입각을 봅시다 흡입각을 볼 때는 어... 탔냐? 지금이다! 꼬리치기! 실패했구요 한 사이즈가 한 20%는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흡입각을 봤는데 각이 안 나오네 흡입각 안 나왔구요 다시 초반에 보시는 분들 특정 위치로 또 가는 거죠 제가 대충 보고 앵글이 여기다 그럼 다 편집해 버리는 거예요 2, 3일 이따 편집할게요 음... 바닷속에서 볼 수 있든가 여기가 배떼지만 보고 있네 조선 안 달렸고요 그럼 뭔 소리 하는 거니? 여기 나오는 물고기가 우리가 조종하는 건 다 암컷인가 보더라고요 암컷이 맛이 있지? 여기... 여기 알을 배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풍부해서 알을 배일 때 시기가 되면 뚜둑 뚜둑 뚜두두두두두 암컷이 맛이 있어가지고 다 암컷으로 플레이하게 해줬나봐요 18, 18, 17, 18, 18, 18, 18, 18, 18 하루종일 욕을 할 수 있는 환상적인 시스템이네요 왜 18원씩 올라가니? 개발자 혹시 한국사람인가요? 레벨 132 각 안나고요 150정도의 각을 한번 봅시다 에너지가 너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6000 인간적으로 너무 조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 6384인데 100도 안 오르나? 60 오르네요 450요리는 쓰레기인데? 네... 백상아리 공식 쓰레기 인증해버렸고요 백상아리에 대한 모든 판타지 오늘 다 깨졌습니다 백상아리에 왜 판타지가 있지? 이상한 판타지 있었고요 하여튼 최강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 뭐 이런 이미지도 없어졌고요 아 드디어 핀이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앵글만 잘 잡으면 진정한 조스 놀이를 할 수 있겠죠 꼬리지느러비가 더 많이는 올라가잖아 우리가 보고 있는게 꼬리지느러비 우리가 조스 영화에 나오는 지느러비가 혹시 꼬리지느러비였나요? 샥스피니 올라가는게 아니라 꼬리지느러비 이렇게 앤 아래로 보고 꼬리지느러비는 내민거였어? 아니죠 꼬리는 헤엄치느라고 물속에 있고 등지느러비만 올라간거겠죠 이상한데 진짜 자 조스 각도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조스다 꼬리지느러비보다 등지느러미가 더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지 그렇지 고증 제대로 됐고요 꼬리지느러비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죠 우리가 본 조스 영화가 꼬리지느러미가 올라간거지 등지느러미가 아니라 142에 한번 또 각을 흡입각을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이제 10렉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난파선에 들어갈 수 있나 으쌰으쌰 들어갈 수 있나 없나 못 들어가죠? 네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느정도 큰가요? 이제 이정도 됐으면 좀 쓸데없이 무식하게 키웠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큰거죠 들어가니 너 혹시? 들어가네 아직 제대로 못 키웠고요 그럼 여기도 이세계로 통하는 문이 되는거죠 이세계로 통하는 문 필요없고 다시 나가야죠 난 아직 못 마친 일이 있으니까 백성아리님 호로록! 140에 당연히 흡입각 안나오고요 자 다시 가자 150 찍으러 심심하니까 손해공면 한 바퀴 하고 다시 원위치로 갑시다 큰 물고기 백성아리는 레벨이 140 됐는데도 별로 화면을 안치네요 물고기 모양이랑 관계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길다란 애들은 왜그러 화면을 별로 안쳐요 짧으면 짧아서 화면을 많이 쳐요 줄돔 멀미 때문에 죽는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토하셨을거에요 바깥지 갖다놓고 토할 각오하시고 보셔야죠 줄돔 화면 치는게 미쳤습니다 짧은 애들 짧으면 짧을수록 더 날개 다음에는 정세치같이 긴 놈들 서로 멀미 심하니까 제가 멀미에 약해요 안약한데 그냥 뭐 얘기를 하다보면 아무 얘기를 하는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말했다 저번에 이렇게 말했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말한 사람이랑 그때 다른 말한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자 다중인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뭐 흡입하고 왔는데 별거 없고요 여기서 귀상화를 이번엔 좀 흡입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문 보너스가 좀 들어오니까 이런 애들 보너스 먹어주시고 두마리씩 두마리씩 들어오죠 세마리씩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일단 두마리씩 아 백성화니까 앵글이 진짜 안좋네 앵글이 안좋아요 fcp 누르면은 사진찍기 좋게 인터페이스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백성화리를 호로록 하고 싶은데 레벨 150에도 각이 안나오겠죠 레벨 160엔 각이 나오나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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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각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아주 살짝살짝 150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쓱 택도 없고요 괜히 배만 긁어줬죠 물리지도 않고 아 저거 맨 처음에 죽여가지고 암매장 해버렸어야 돼 그래서 사이즈를 딱 키우지 않도록 해놨어야 되는데 저게 자꾸 물고기를 먹고 커가지고 맨 처음에 흡입할 수 있는 레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암매장이 뭔지 모르신 분은 백성화의 실종사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디 봅시다 153 아우 대럽게 안올라 대럽게 이게 이게 지금 한 세네마리씩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리스폰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네마리 풀로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리드미컬하게 먹어주고 좋죠 이거 거의 에일리언 업덕션인데 외계인이 납치되는 거죠 무슨 빛이 하늘에서 보이더니 슉 하고 빨려 들어가는 외계인이 상어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어모양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귀상어를 납치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계신 겁니다 왜 귀상어만? 백성화리를 납치하라고 160 너무 귀찮아서 발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또 각을 벗겨 분명히 안될 것 같긴 한데 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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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되고요 당연히 안되고요 빠져나간 귀상어들 근처에서 다 접수해주고 먹으면 최대 숫자로 먹을 수가 있겠죠 앵글이 안좋아 딴 애들 이렇게 먹는 장면을 풀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백사가리만 구경하라는 얘기지 요거 포커스를 저 답진으로 믿는데 거기다 중심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뭘 먹고 있는지 우리가 궁금한건 얘가 얼마나 잘 먹고 있냐 이거잖아요 이렇게 배떼지가 얼마나 나왔냐 이런걸 보고 싶은게 아니잖아 앵글이 안좋다는거 개발자님들 한국사람이시죠 미국사람인가 그러면 미국말로 해드려야 되는데 에 당장 장문이 안되고요 제가 구글링을 잘 해가지고 영어로 본사에다가 직접 스팸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66 170에 한번 다시 도전해볼게요 당연히 안될 것 같은데 에너지가 8,000? 이게 에너지랑 비례하니까 에너지가 9,000 정도면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저게 보통 백상아리가 아니라 좀 레벨이 큰 백상아리라 에너지 9,000에 한번 다시 갖고 볼게요 백상아리가 백상아리를 흡입하는 최초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시간낭비 오지게 완전 게임 채널 오지엔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지네이오의 약자죠 오지엔이 어디 봅시다 170 170 170 170 왜 하나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170 흡입 되주면 안되겠니 안되네 안되네 너 어디 좀 죽어버리면 안되겠니? 죽지도 않고 흡입도 안되고 악마다 바다 바다의 하얀 악마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아서 악마야 악마 흡입이 안되네 흡입이 안되네 170 엔데도 안되네 용담 안이란 2,300 찍어야 되나봐요 지금 녹화한지 거의 1시간 됐거든요 여기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흡입만 하고 있는거야 아무것도 안하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고 계시는 용자 있으신가요 혹시? 그거 보실 용자분 손 들어보세요 편집을 해야죠 하지만 편집하기 전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2,3일은 그냥 편집 안된 버전이 버전이 올라와 있다는거 양해 말씀드리구요 팍팍 넘기세요 여러분이 편집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양방향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이 편집자가 돼서 프로듀싱 하는거에요 재밌는 부분만 골라보세요 어디가 재밌는지 알고 다 본 다음에 골라보셔야죠 에... 무슨 의미가 있죠? 시간 낭비 O.G.N 시간 낭비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해주는거죠 그걸 내외 고통을 분담해야되지 이유는 묻지도 따지도지도 마시구요 묻고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피곤해요 다 내가 잘못한거거든 사죄 말씀 올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쓰레기란 욕먹고 그리고 또 사과하고 무한반복의 랩소디가 벌어지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저만 피곤하다고요 그러면 묻고 따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데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거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에헤이 말을 잘못했네 여러분이 피곤합니다 이거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리플 다는 혹시 제 동영상에 리플 달아보신 분 알겠지만 주로 헛소리죠 리플도 헛소리로 달기 때문에 아무리 따져봤자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가 힘들어요 다 헛소리로 다시 도배가 되게 되죠 그러면 동문서답이다 이 친구는 귀가 동쪽에 있고 입이 서쪽에 있구나 이런 지정학적 제가 앉아있는 방향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아 예 동문서답이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드시나요? 그런 생각 들던데 저는 하여튼 머릿속에 이런게 들어있습니다 항상 들어있는건 아니고 그때그때 막 연결이 이상하게 되가지고 시냅스 이상이죠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쓸데없는 것들을 연결하는거죠 뇌랑 위랑 연결하고 아 배고프다 연결이 제대로 됐네 경험치만 돌파기념 백상아이 난 너 좀 사라져주면 안되겠니? 호르륵 너 너무 큰거 같아 너 너무 커버려가지고 호르륵이 안된다 야 아 이거 호르륵 각은 나오는데 사이즈 차이를 볼때 이 정도면 딱 한입 사이즈 아닙니까? 아이 진짜 너무하네 도망간 백상아이 있나 도망간 백상아이를 기상아 있나 자 좀 안먹고 보고 있으면 하나 둘 뭐야 둘 밖에 없어? 둘이나 튀었네? 여기 네마리 최대 맥시멈 네마리 스폰다는데 그 두 마리 잡으러 갔다가 이 두 마리 사라질 위기에 빠지긴 하는데 속도가 두 배 차이는 못 견디겠다 자 찾아서 집 나간 백상아이 기상아 두 마리 잡아옵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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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찾습니다 그리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어! 됐다 183에서 됐다 어디갔어 새로 스폰이 돼야지 새 스폰이 된 백상아이를 흠들 안 나오네 그렇구나 니가 나고 내가 너였구나 청산천하 유아독존 백상아리가 하나 있으니까 더 이상 스폰이 안되는구나 interest 백상아리를 호록 하는 모습은 딱 한 번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룩한게 아니라 순식간에 휙 지나가 버렸죠 그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돌려서 잘 찾아서 보세요 프로듀싱 같이 만드는 방송 아닙니까 알아서 찾아 보시라구요 에이 친절한 방송 아닙니다 어디서 어디서 다 편집도 해주고 자막도 넣어주고 효과음도 넣어주고 막 리액션도 해주고 어디서 편한 방송만 보시다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뒤에서 팔짱 끼고 그냥 편안히 방송을 보기만 하려고 그러셔 그럼 안되죠 자 각 잡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자세 봐라 응 거북목 중호근 걸립니다 똑바로 앉으셔가지고 스스로 슬라이드바를 돌리란 말이죠 그쵸 제 목소리가 좀 낫다 싶으면 속도 소리도 키웠다가 이 친구가 목소리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그러면 그것도 막 신디 사이저 맞추시고 어 재미없는 부분 앞으로 빨리 감았다가 재밌는 부분이 지나간 것 같다 그러면 뒤로 돌렸다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즐기시란 말이죠 지금 큰소리 치고 있는건가요 네 죄송하구요 잠깐 잠깐 약관이 돌았나 봅니다 정신병이 도져가지고 가끔 그래요 도지다니 도졌다고 그러면은 옛날에 진짜 정신병이 있었던 것처럼 들리잖아 정신병이 돼져가지고 말 뜻이 달라졌는데 발음만 비슷하잖아 하여튼 살짝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치 처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단어를 좀 선택을 하란 말이지 이제 최종 최종 먹이는 결국 귀상어네 백상아리 호로록은 한번밖에 안되고 스폰이 안되고 저기 고대원은 스폰 장소가 멀리 떨어진 두 곳이라 가지고 세 곳이죠 랜덤하게 그래서 앉아서 스폰 먹을 수가 없고 야 이거 먹고 만렙 찍으라고? 칠 화 입 니 까? 포기할까? 이거는 연구 미제 컨텐츠로 남겨놔야겠어요 이거 먹고 만렙 찍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만렙을 찍어야 되나 하면은 700 800 이잖아요 보통 7 800 이에요 에너지가 최고로 차는 곳이 그럼 에너지 한 7 8만 되겠네 그러면은 700 800 이니까 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나중엔 더 걸리겠고 지금도 레벨하는 데 10초 걸리거든요 그럼 레벨을 600개를 올려야되요 600개에 10초면 6000초 6000초면 100분 1시간 40분인데 나중에 시간 늘어나는 것 까지 타치면 2시간에서 3시간 3시간 오버하고 한 2시간 걸리겠네요 이거 맙소 테이프로 붙여놓고 2시간 동안 딴 예 타고 와야돼 이거는 연구 미제 컨텐츠로 나중에 제가 한 구독자가 한 1000명 찍으면은 그때 기념해서 백상아리 만렙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백상아리가 백상아리 호로록 하는 모습에서 만족하도록 할게요 그거 아름다우니까 우선 다시 한번 사이즈 테스트 해볼게 우선 통에 들어가나 보구요 말도 안 되는 헬소리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이즈 테스트는 자 누가 다 물었는데 사이즈 테스트 하기 전에 죽으면 안 되는데 저기 들어가는지 난파선에 들어가려다가 하늘로 튀어 키워서 그걸로 가시겠는데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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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을까 다 먹어버리구요 어? 심의어가 또 있어 뭐냐 실화냐 너 어쩌다 심의어가 되니 그 작은 사이즈로 길을 내리고 헬메는 것 같으니까 다시 돌려보내 줬구요 바깥면에서도 흡입되는거 아시죠?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자 뚫고 나가면 되지? 자 살짝 뚫고 나가주시구요 자 이제 두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 테스트랑 흡입 강도 테스트 흡입 강도 테스트는 거리 제기가 좋은게 아기 보니까 사이즈 테스트 먼저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난파선에 들어가지나 들어가는 안 들어가지죠 바닥에 낀거죠 안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따지면 다 들어가지지 이게 들어가졌다고 쳐주면 자 여기 있나요? 아구가 없네 아구 언젠가 돌아오겠지 아구니? 괜히 아우 이제 다 개미만해 보여가지고 어정도 구분이 안되네 중간에 어디선가 아구를 호로록 하면은 다시 아구가 저기서 스폰 될테니까 가서 저기 냉장고에 대가리를 들이메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냉장고엔 들어가지나 머리가 안들어가지겠죠 어? 들어가지 아 이거 벽에 낀거고요 안들어가집니다 당연히 안들어가지지 네 오링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 통과할 수 있나 날떡으로 꺼지죠 통과 못하고요 자 어느정도 크면은 바로 저절로 심해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조그마한 타이거샤크는 어떻게 심해화가 됐는지 몰라? 조그만놈이 심해로 나갈 수가 있나? 한번 연구 좀 해봐야겠네 이 세상상에서 가장 작은 심해화 만들기 프로젝트 나중에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연의 일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딘가 틈이 있을 수가 있잖아 맵에 맵에 틈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구석구석 뒤지다보면 나올 수도 있지 자 이제 흡입 강도 테스트 아구를 잡아야죠 우산 아구가 없으니까 그래야 리스폰이 되지 저기 아구같이 생긴거 있었던 것 같은데 가봅시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니까 아구가 없었네 아구가 없었네 아구는 아구가 없었네 아구는 뭐 먹었는데? 아 나왔다 자 이제 이 정도에서 흡입이 아직도 안 되나 설마? 어디갔니? 자 슬슬슬슬 뒤로 빠져주구요 어느정도 어느정도에서 먹어지는지 아 앵글이 안좋아 백성알이 여러모로 안좋아 슬슬슬슬 빠져나가다보면 빨리 나오는거죠 앞이 잘 안보이... 헉 여기서도 오비비한데 레벨이 200인데 입이 진짜 짧다 안먹어지죠? 앞으로 나가야 먹어지죠? 꽃게가 꽃게가 클래스가 있는거였네 역시 꽃게가 갑이시다 제가 꽃게 한눈에 사랑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맛있으니까 가 아니라 역시 꽃게가 최고시네 나중에 꽃게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요 꽃게가 최고조놈입니다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흡입하는 거리도 장난아니고 땅으로도 잘 빠지고 한번 빠지면 올라오지도 못하고 뭐가 최고조놈이라는거야? 자 레벨이 200 찍어버렸구요 이거 만렙은 죄송하지만 구독자 1000명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주변에 사람들 많이 꼬셔가지고 구독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한 3시간 정도 누르고 있으시면은 제가 시간계산까지 다 해드렸어요 테이프를 붙여놓으세요 저기다 이렇게 고정하고 그러다가 누가 툭 치고 지나가면은 시간 낭비 오지였죠? 오지앤이구요 경험치 12000에서 오늘은 멈추도록 할게요 여기도 오링 테스트 할 것이 한 권 더 있으니까 이거 왜 자꾸 오링 테스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입에 붙어버리니까 여기 들어가나? 못 들어가네요 사이즈가 돼서 못 들어가요 옆에 있는 아 여긴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죠? 바닥을 껴버리죠? 못 들어갑니다 자 오늘 백상아리가 백상아리 흡입하는 백상아리 컨텐츠 보여드렸구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구요 지금 처음에 보신 분들은 편집 안 된 생삽질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구요 나중에 편집 잘해서 재미있는 부분 다 자르고 재미없는 부분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